마지막 정치 보떼 실망 댄스 마스터 키노의 댄스 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갑시다 하자 바로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나 진짜 이기고 싶어 알겠어 알겠어 진짜 이겨서 꼭 댄스 포인트를 따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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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하게 해야 돼 얘까지 봐주고 봐주고 들어와서 혼자 말러 훅 시선 바껴서 앞에 봐주고 달려가면서 점프 그렇지, 점프해서 왼발을 이렇게 넣을 거야 넣을게요 그렇지, 닫고 넣어서 돌려 손으로 밀어서 오른발 또 넣어 또 넣어 손을 한 번 더 밀고 쭉 당겨서 더 웨이브 두 번 하나 둘, 이때 네가 섹시함을 표현하면 돼 그냥 막 이런 거 잠깐만 뭔지 알지? 돌리고 넣고 밀고 당기고 그다음에 웨이브 두 번 둘 둘 그다음에 원 투 쓰리 세 번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렇지 제가 처음 것만 잘하게 되겠다 아,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렵지 야, 나 청소하는 거 같아 나 맨날 청소했어, 연습할게 아, 그래? 내려가서 미끄러져야 돼 그렇지 이 영상이 무슨 일이야? 심지어 하하 황 아, 예이 하하 이신 아 이신 돌리고 훅 돌아가야 돼 이렇게 카드 어때? 어 카드 어때? 어 정신차려 정신차려 야, 혼숙이 형 다 외웠어? 어, 외우긴 다 외웠지 그래? 이렇게 힘들게 했어? 비슷해? 비슷해? 아 비슷하게 했어? 그땐 내가 이렇게 했어 아 그래? 지나갔는데 여겼을게 물을 마시고 있어 아 진짜? 이 안무의 포인트는 내가 널 잡아먹겠다! 이런 게 아니라 잡아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, 이런 느낌? 오우 좀 이따부터 일본에서 왔습니다, 유토라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어, 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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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, 와 어떡해 댄스 앞에 컨셉이랑 타이틀이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눈빛도 그렇고 섹시적인 걸 많이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지 그것도 딱 노출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춤은 좀 잘 모르겠네요 그 골반대는 미국 춤이라고 하죠? 네, 미국 춤입니다 네, 미국 춤입니다 차라리 잘 할지는 많이 하겠습니다 미국 춤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하하 그쵸 일본 사람이라서 미국 춤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쵸 싶은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일단 느낌 되게 좋았어요, 처음에 뭔가 약간 꿀렁꿀렁한데 되게 디테일이 좋았나 네네네 맞아요 잘한 것 같아요 볶음 멋있어요 예스 바닥을 기는 댄스가 사실 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춤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중간을 끊지 않아서 뭔가 감정선이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눈빛이 처음부터 계속 섹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안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마lag